이제 late 비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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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옆에 걸쳐 앞으로 가수니까 일단 안녕하세요 비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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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서희한테 숙소를 할까요? 네 안녕하세요ぜ vix.ru 브라우 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리더 에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빅스의 홍빈입니다. 안녕하세요 빅스의 막내 홍빈입니다. 안녕하세요 빅스 기흥둥이 메모부텔입니다. 네 그리고 레오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레오까지 저희 빅스는 6명입니다 여러분. 어때요 여러분? 재밌나요? 그럼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 돼요. 다시! 그렇죠. 이렇게 저희 다음 곡도 한번 즐겨보자고요. 다음 곡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? 뭐라고요? 아 다들 다칠 준비가 돼있어서 듣고 싶은다고. 저희가 그럴줄 알고 그 곡을 준비해 왔거든요. 자 준비하러 들어가 볼까요?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준비가 돼있어서 들려드릴게요. 후! 아! 아! 감사합니다.